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는 눈꼽이 어렸어 약 섞어줄게 너무 춥지 어디 갔다 왔어 죽었는 줄 알았잖아 엄마 죽었는 줄 알았어 너 계속 안 와서 자윤아 어디 갔다 왔어 자윤아 다친 거 없어 지금 자윤이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캔에다가 항생제 일단 섞어줬어요 여기 원래 금비 있는 자리인데 오늘은 자윤이가 있네 추워져서 집 있는데 찾아온다고 그래 어디있다 왔어 그냥 먹어 얼룩 먹어 몇 달 만에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먹어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먹어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너가 집에 데려가자 먹어 자유 좋아가지고 꼬리는 올라가 놓고 응? 하악하고 좋으면서 좋은데 하악해? 갓 가자 가자 자윤이 어디 있었어 그동안? 자윤이 어디 있었어 그동안? 밥 먹자 자윤아 자윤아 자윤이 와갖고 금비 쫓겨났구나 자윤이가 안 보이네 장금이 아들 장금이 아들이지? 장금이 아들 장금이 안먹는 거 같은데 소보도 안 먹여 장금이 아들 장금이 아들 장금을 자랍니다 장금은 마리들 장금이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